오늘은 IT 하드웨어 코스닥 벤처에 대한 유진투자증권에서 박종선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하나 냈네요. 주변에 보면 요즘에 삼성 폴더블폰을 지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. 거기에 사용된 글라스가 UTG라고 합니다. 울트라 핀 글라스 여기서 박종선 연구원은 지금 UTG 관련 중수용주를 세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 세경아이테크, JT, JNTC 이렇게 세 종목을 추천을 했네요. 사실 삼성전자의 반도체라든지 핸드폰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와 연관된 밑단에 있는 업체를 사는 게 수익률이 좋긴 하죠.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가 봐요. 삼성전자 폴더블유리 자체 개발 중단 폴더블유리 일명 UTG 확보 전략 변경으로 관련 산업 확대 전망 UTG 생산량 증가에 따른 관련 업계의 수익이 돼 관련 업계는 뉴파워 프라즈마, 세경하이테크, JT, 피롭틱스, LET, JNTC 이 피롭틱스는 박세익 전무가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겹치네요. 이런 식으로 종목을 압축해 나가다 보면 교집합이 생기고 또 그 종목을 깊게 공부하다 보면 제가 매수할 기회가 있겠죠. UTG를 채택한 글로벌 폴더블폰의 강자 삼성전자 근데 제 주변에는 아직 Z 플립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못 봤어요. 근데 폴더블폰은 꽤 있더라고요. 폴더블폰에 UTG 도입. 세계 최초 갤럭시 Z 플립. 여기에 그 UTG, 그 UTG가 적용이 됐대요. 갤럭시 Z 폴드2. Z 폴드2도 꽤 사람들이 지금 사기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왜 UTG인가? 울트라 씬 글라스는 0.01mm 이하의 초박막 유리를 가공하여 접었다 폈다를 반복해도 깨지지 않고 접힘 자국이 나지 않도록 만든 강화 유리이다. 이 폴더블폰은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를 수천번을 해야 되니까 이 울트라 씬 글라스가 이 프리미엄 폴더블폰에는 아주 경쟁력이 있는가 보네요. 그러면 UTG 시장은 연평균 어떻게 성장되는지를 박종선 애널리스트가 예상을 했거든요. 2020년도 350만대, 2021년도 예상은 920만대, 2022년도에는 1,400만대, 2023년도에는 2천만대, 2024년도에는 3천만대. 와우! 연평균 71.8% 성장 전망할 거라고 예상을 했네요.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얼마나 팔리는지 분기별로 좀 쫓아가면서 그 밑에 있는 하단의 기업들을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네요. UTG는 누가 만드는가? 삼성전자 UTG 폴더블폰의 강화 유리는 삼성디스플레이가 공급하고 있다. 독일 쇼트가 생산하는 UTG를 도우인시스가 강화 유리 가공을 한 이후 삼성디스플레이가 폴더블 OLED 패널에 커버 유리를 붙여 삼성전자에 공급 중이다. 올해 삼성전자 무선사업부가 코닝과 협력하여 자체 가공, 내재화를 시도했지만 최근 잠정 중단 관련 보도가 난 것이다. 아 이래서 삼성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하고 있네요. 이 그림은 갤럭시 Z 플립의 최초로 고성능 커버 유리인 UTG를 채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해외는 UTG에 관심이 없나? 삼성전자가 현재로 쓴 독점이고 최소 1,2년 이상은 수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. 차세대 폴더블폰에도 UTG가 사용될까? LG에서 내놓은 거 있죠. 롤러블폰. 거기에도 역시 UTG 도입이 필요하다고 박종선 연구원은 썼네요. 지금 그림 나오는 게 LG전자의 롤러블폰 예상 렌더링 이미지. 이것도 이렇게만 나오면 되게 많이 팔릴 것 같아요. 요즘에 LG전자가 혁신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LG전자도 좀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제 친구들이 LG전자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. 최종적으로 플렉사블 스마트폰 및 UTG 관련 기업을 보면 UTG 관련 업체가 도어인시스, 뉴파워 프리즈마, 세경하이테크, UTI, 캠트로닉스, JNT, JT, 피롭틱스, 에디티, 신도기연, 하나기술. 이게 UTG 관련 업체랍니다. 이런 업체들 이름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 종목들이 급상승을 하게 되면 아 이게 무슨 관련된 섹터인지는 알아야지 저희 주식 투자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를 저는 매일 읽습니다. 오늘은 핸드폰에 탑재되는 UTG 울트라 쓴 글라스 보고서를 보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